여러분, 운이 없는 사람이 과연 큰 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큰 행복은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 큰 행복과 큰 부가 아니라 작은 복과 작은 부라도 나름 운이 있어야 하고 또 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운과 복을 무시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만으로 또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 쉬운 것일 거예요. 네,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 난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이며 또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 부유로운 사람과 또 불행한 사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뉘는 것은 아주 작은 운과 복의 차이로 인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사주학과 성명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구 역 앞에 계시는 노숙자분들에게 말한식 드리고 성명을 사주를 물을 때 그분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 라고 말하지 않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분들 모두 세상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운과 복을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이것에만 기대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운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행동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중간 이상의 행복과 부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조상법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조상법은 거지도 한순간에 거부를 맞는다고 하는 복입니다. 이는 천복이라 정말 어느 한순간에 인간의 삶을 확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아 오셨던 분들이시라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셨다는 분들의 댓글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복이 바로 조상법이며 천복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이제 더욱 좋은 운과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게 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을 누구라도 다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상법을 얻으시려면 조상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네, 조상님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함부로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때리거나 괴롭힌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조상님들도 당연히 그러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성의를 다해 모신다면 그 부모님의 부모님, 즉 여러분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을 기특하게 생각할 것이고 무엇이든 다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와 반대라면 있는 것도 뺏어가 버리고 싶어지시겠죠.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효도하세요.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부모님의 편함, 즐거움, 행복함을 위해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조상복을 얻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 가족들에게 늘 즐거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분명 머지않아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 이 행복이 돈복이 되어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내 와이프, 내 남편을 웃게 해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이 웃게 될까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만복은 가정의 안정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 어떤 운도복도 오지 않아요. 물론 이러자면 절대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상한 감정을 가족들에게 쏟아붓는 일, 또 여러분의 편함을 위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일만은 무조건 삼가셔야 하겠죠.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네, 양팔과 같은 존재이며 또 양다리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한 팔로 생활하시면 뭐든 불편할 거예요. 또 한 다리로 생활을 하면 항상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맞습니다. 음향이 결합되어야 세상 만물이 형성된다는 만물화생의 원리는 바로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을 내 몸보다 더 아끼고 내 몸보다 더 귀여기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운과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사람은 평생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부자도 혼자만의 힘으로 그 부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네, 우리 동양학에서 항상 귀인귀인 하는 것은 사람이 곧 복이고 또 사람이 곧 운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물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멀리해야 할 사람, 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말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내 주변에 지인, 친구들, 동료들은 늘 소중히 귀하게 여기세요. 네, 그 사람의 편함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힘드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시고 또 같이 슬퍼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 순간만큼 내 앞에 앉은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 동료를 대하시고 또 내 친구를 대하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통해 기회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이 기회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절대 임복을 얻지 못합니다. 네, 항상 외로울 것이고 언제고 이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풍수는 만복의 금원입니다. 여러분, 물은 항상 흐를 수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또한 바람은 막힌 곳으로는 절대 흐르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의 운도복도 그러한 거예요. 운이 흐르는 길, 복이 흐르는 길을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여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풍수라는 항문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면 그 물은 썩어버리죠. 여러분, 여러분의 운과 복도 그러한 거예요. 이것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썩은 운, 또 썩은 복만 입게 되고 이것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니 뭐든 되는 일이 없고 또한 항상 불행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는 미미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이 풍수법 늘 들으시고 조금씩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부터 고쳐 나가세요. 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백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모두 큰 운의 물줄기, 큰 복의 물줄기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여 우리는 이를 금기라는 말로 표현을 하며 또 경계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가지의 잘못이 만 가지의 좋은 풍수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이 한 가지의 큰 실수로 인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은 이거 두지 마세요.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만 하지 않으셔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중간 이하의 힘듦과 어려움은 겪지 않게 되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의 삶 역시도 그러합니다. 늘 해야 할 것을 챙기기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꼭 챙기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 적을 만들지 않게 되며 또 누구에게든 원앙과 원망을 심어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천복과 지복, 임복을 얻는 수단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